음악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을 꼽으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영어로 폴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대개 모든 성씨에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바울 혹은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성들도 이 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보면 이 바울과 관련된 성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폴슨, 폴러스 우리 러시아권에서는 파블로프라고 하는 이름도 폴의 이름에서 온 것이고 또 이탈리아 이름 중에서 파울리니, 폴루치 이런 이름들이 폴의 이름에서 다 따온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수십여 개의 이름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바울 혹은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절반 이상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손을 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바울의 이름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마 그가 영향력 있는 복음사역을 감당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또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또 바울 서신을 묵상하다 보면 그럼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서에 기록된 수많은 동역자들 또 서신서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 보이지 않게 바울을 도왔던 조력자들,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비록 사람들에게는 많이 기억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이 친히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 가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더 큰 칭찬, 바울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신이 없으시죠? 저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땅에서 많은 칭찬,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런 선호를 받지만 정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그럼 주님께서 더 크게 더 기뻐하시면서 저는 칭찬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The Pauline Circle 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12장으로 된 이 책에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30여 명의 그런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마지막 2장, 11장과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동역자들 또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도왔던 후원자들 이런 제목 하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고 앞에 10장이 각각 한 사람에 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바울이 홀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아마도 그는 무명의 전도자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잊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바울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바울의 사역을 아주 세심하게 기록했던 누가와 같은 인물들이 그의 삶을 조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디딤돌이 되었던 아나니아의 선지자였던 다메색의 선지자였던 아나니아나 혹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을 초청했던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그럼 바울에게는 걸림돌과 같았던 그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인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드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울과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니아 지방 사역을 하고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일곱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또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7명을 기록했지만 사실 그 7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역과 아시아 사역에 동행했습니다 바울서신서를 보면 분명 이 글을 쓴 누가도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형제도 바울과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기도하면서 사도들과 동역할 일곱 명의 일꾼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그와 함께 가까이 동역했던 대표적인 일곱 명의 인물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인물들을 잠시 좀 살펴보면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고린도에서 보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소시바더가 소바더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럼 그는 야손과 함께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아마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대살로니카 출신의 아리스다곤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그가 바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에게 잡혀서 연극장에 끌려가서 큰 곤경을 치룬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마게도냐에 동행하고 아시아에까지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함께 올라서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같은 대살로니카 출신의 세군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세군도라는 인물은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가문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군도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이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그는 이 바울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가 부유하고 높은 신분에 있었지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유나 신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선교행을 떠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더베 사람 가이오에 관해서는 사실 성경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가 출발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지역입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라고 하는 곳 아마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그는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아니면 늦어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오랜 기간 바울과 선교사역을 감당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할 때 그는 디모데를 젊은 디모데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 없는 사역자로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조력자였습니다 아시아 지방 출신의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에 보낸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갈 때 그럼 그는 위로의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같은 지역 출신의 드로비모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럼 사실 이 드로비모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방인 이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고 그들이 유대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결국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로마 행을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 여러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동역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리고 바울과 동역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베델 교회에서 그런 인생과 신앙의 동역자들 함께 만나서 그럼 주의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누가는 단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행한 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는데 과연 우리도 어떻게 그런 신실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사실 바울이 어떤 말로 권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저 스케치하듯이 언급하고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우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위로하다 권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누가는 아마도 바울이 권했던 그 말들 위로했던 그 언어들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로 성도들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 지방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회심 이후에 가는 곳마다 자기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말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거짓과 교만과 욕망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언어는 정말 그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누가는 이 바울 일행의 여정에 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럼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 즉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다가 원래는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겨운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건면한 이후에 이제 봄이 되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순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니까 그때가 무교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6월절을 앞둔 기간이었죠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기간에 바울도 그 배에 승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이 마게도냐 곳곳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아마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성령께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그럼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그럼 그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왜 승선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가 마게도냐 환상을 받던 드로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까 왜 바닷길이 아닌 육로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4번 중에서 약 4세기경에 기록된 베자 코덱스 베자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베자 사본은 신약 성경에 공관보금서와 사도행전 또 요한보금의 일부 1, 2, 3장까지 기록한 그런 사본인데요 그럼 이 사본에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에 이런 주석 같은 설명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0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위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럼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보금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고백한 것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것은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지 피하라는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 같을지라도 그는 순종하며 줬겠다고 겨련한 의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동행하기에 앞서서 그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가는 곳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홀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갔기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 여쭙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 같고 그럼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면 반드시 신실한 동역자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지혜와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의 기록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바울의 선교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곱 명의 일꾼들의 면면을 보면 마치 안디옥 교회 다양한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 출신의 이 바울의 동역자들 어떤 지리적인 다양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들은 언어와 문화와 인종을 달리했던 아주 복잡한 구성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코 쉬운 동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이 다양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이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다는 그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먼저는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신실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문화적인 차이 어떤 삶의 배경과 신분의 차이 능력과 지식의 차이 그럼 그 모든 차이를 우리가 수용하고 극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굳게 지키는 우리 배들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배들교회가 2001년부터 프라미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여러 우리 귀한 성도들이 헌신해서 건축 허가도 받았고 건축 헌금도 많이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다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우리 배들 프라미센터 건축을 꿈꾸고 기도한 지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2015년에 부임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또 당회에서 지금 당장 예배당과 체육관을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 계획과 건축 허가 만료일이 거의 다가왔고 또 한 600만 불 정도 건축 헌금이 모여있기 때문에 건축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앞두고 제가 당회에 기도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건축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출신으로서 이 600만 불을 가지고 선교지 보내면 얼마나 많은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도 또 한국교계나 신선한 뉴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흥분이 있었어요 건축을 안 하고 선교지에 보내면 많은 교회를 짓고 정말 선교사역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축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당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교회 뒤편에 트레일러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참 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3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럼 마지막 3일째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돈으로도 선교할 수 있고 건물로도 선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돈으로 선교한다는 건 이해하죠 저도 선교사로서 건축을 하고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물로 선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건물로 선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정말 환상 같은 그림을 보는데 그 건물 안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키우는 것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높은 천장에 공연장 같은 예배를 짓기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나누어서 예배실 세 개를 만든 것이죠 그럼 600만 불 돈으로 선교하자고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600만 불 주시면 한 2, 3년 안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선교지 보내고 건축하고 필요한 신학교 짓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이 지역에 북미주의 많은 소수민족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들을 우리가 호스팅해서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베델 교회가 함께 선교하면 정말 많은 사역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건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함께 동역하는 어떤 아름다움 미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실 누구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이 멀리 갈 수 있는 길이고요 함께 가는 길이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편을 감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프라미센터 건축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소수민족 교회에 함께 예배하기를 준비했는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도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당회와 함께 만나고 또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민족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시설 사용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민족적인 음식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을 정말 다양성에 대한 감사로 감수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다른 여러 지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 교회가 그렇게 더불어 손잡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불편함 없이는요 복음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불편함 없이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역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피크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편하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동행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피크닉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어서 우리 베델교회 다른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 성도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시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럼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에게 있었던 함께 함의 은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동역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베델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